한 번 해볼까? 얘가 대학선으로 왜 가냐고요 얘가 대학선으로 막혔잖아요, 얘 어떻게 이루는 거야 야, 잡아야지 나 좀 어리잖아 알아 얘 말이잖아 오! 오! 가볍게 없으니까 막아야 돼 자, 자, 자! 자, 자, 자! 어, 깜짝이야 자, 자, 자! 어허 둘이 둘 없어요 우리가 누구냐고 부르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것은 인지상정 지부연이 감축 기엄둥이 한 장 내 이름은 테레 내 이름은 건우 태권뿐 휘이 파인애플 안 사요 아니, 계산은 언제 넣었어요? 아, 가능 저 해줘요 우와! 우와! 다들 겁먹은 표정이 일품이구만 하하하 너넨 누구지? 하하하 신입본인가? 신입인가? 와, 우리 현빈이 연기 너무 잘한다 여기 동아리를 접수하러 왔다고요, 저희가 우리가 이기면 이 깸동 실화은 우리가 차지한다 우리 이길 수 없어 이길겠냐? 너네가 지면 우리가 지면 깔끔하게 팬티만 입고 엉덩이로 이름 쓰기 어때? 엉덩이만 입고 그럼 팬티로 이름을 쓰던가? 하하하 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지면 깸동 실화에 이제 막내로 들어가도록 하지 아, 이거 막 부려먹어도 되는가? 그럼 아, 그래요? 아지트는 참 잘 꾸며놨군 3. 5. 4. 4. 4. 5. 10. 10. 11. 12. 13. 13. 14. 14. 그러면 시작을 한번 가 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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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 수 있어. 오케이. 준비 시 장 아, 깜짝이야. 오, 열어주셨어. 아, 뭐야? 아, 뭐야? 너무 맛있는데?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 나 마지막 없나? 정신 했다, 너랑. 아, 맛있네. 아, 근데 매티 형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시각 정보가 빨라. 맞아. 아, 뭐야? 뭐야? 어, 뭐야? 우와,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 아, 와우. 아, 와우. 맛있게 드세요. 한 번 해.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거, 이거 봐봐요, 이거. 이거, 이거. 맛있게 드세요.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모양이 똑같아, 모양이 똑같아. 맛있게 안 먹을 건데요? 이러세요, 보세요. 이런, 이런 식의 게임이었어. 지금 연습 게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실전한다고 아직 안 하셨죠? 모의고사 기출문제잖아요. 모의고사 기출문제. 에? 에? 너무 억울하네? 안 해. 이제부터가 수능이에요. 자, 빡집. 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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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숍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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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가니까 해내잖아 어, 예예예 어, 뭐야, 뭐야 갑자기 툭 튀어나오네? 어우, 안 들어가 아니, 안 들어가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오, 역시 이거 뭔드네 리키 역시 먹는 건 진심이구나 조금 하네 다음번에 드세요 열, 형 아, 좀 들어가라고 아, 좀 들어가라고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왜 이렇게 빨라? 와, 진짜 빨라도 못 와 아니, 진짜 빨라 진짜요? 오, 맥주 하하 담아 드세요 아니, 잠깐만 저거 무슨... 아니, 잠깐만 저거 무슨... 희망의... 이거는... 희망의... 이거는... 이거는... 전 다음 라운드를 노래 볼게요 손이 둔해서 이게 안 감아지더라고요 뭐야, 이게? 와, 이건 좀 어렵다 이거는... 야, 이거 진짜 안 감아 뭐야? 뭐야?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이거 맞아! 맞네? 이렇게... 딱 안 하면서... 맛있게 드세요! 야, 그랬어?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베이컨 코너 이렇게 이렇게 코너, 코너 맞죠? 베이컨 코너 베이컨 코너 딱 베이컨 코너 베이컨 코너 맛있게 드세요 야, 야, 야! 이 초록색이... 반대됐어! 메쉬! 무슨 소리예요? 초록색이 맞는데 무슨 소리예요? 원래 먹기 좋게 보여야 되거든요 우리 메쉬 오세요! 완전 깔끔해! 아니, 솔직히 똑같잖아 똑같잖아요, 솔직히 이거 맛있게 생겨야 되잖아 어떻게 먹어, 안 먹어, 이거 야, 위에 들어가면 똑같아 식당은 원래 식당은 원래 디트하우스잖아 디트하우스 억지 부리지 마세요 와 아, 왜 게임을 너무 잘하니까 한 번 주세요 뭐야? 뭐야? 잠깐만 너 뭐하세요? 뭐야? 나 안에 아, 이것도 그럼 저는 다음에 한번 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뭐가 아래 있고, 뭐가 기회인지 이거 그냥 눈이 안 좋은 거지 이거 처음 보는데? 나도 처음 봐 어, 이거 쉬워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이거 엄청 쉬웠어 그게 뭔데? 자, 저는 다음 문제 노려볼게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외치 잘한다 야, 맛이... 난 만들어 놓고 맨날 외치질 않아 좀 외쳐요, 형 다음 문제 주세요 뭐요? 뭐요? 아, 떨어졌어 너무 빨라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예스, 나이스, 나이스 다음 문제 주세요 그거는 뭐야? 맛있게 드세요 아, 안 깨져 리키 PPP 공유 받았죠? 전화가 리키 방향을 틀었어 어? 어, 근데 접시에 안 올렸어요 맛있게 드세요 야, 근데 우리 똑같은... 맛있게 드세요 야, 우리... 야, 잠깐 우리... 왔네, 왔네, 왔네 우리 똑같... 야, 어떤... 너무 맛있게 들었었어 야, 어떤 셰프가 음식을 이렇게 잡고 줘 아니... 왔네, 왔네 왔네, 왔네 어, 터키 아이스크림 터키 아이스크림 여기 핸드메이크다 여기 핸드메이크잖아요 핸드메이크 그쵸? 오 우와 그럼 다음 문제 주세요 랄라아! 랄라아! 와 진짜 어떡해 한 문제 주세요! 우와 이거 뭐야 이게? 아니 이거 뭐야 이걸 누가 먹어요? 참 화려하네요 아니 이거 뭔데? 이거 재밌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시죠? 진짜 이 정도면 인정? 맛있게 드셔보실까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디트하우잖아 디트하우 치즈가 위에 올라가죠 치즈가 위에 올라가죠 보이세요? 맛있게 드세요 치즈 위에 치즈 위에 치즈가 위잖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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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게임 정도성이 있네 계속 하고 싶다 아 아니 근데 이거 재밌네 와 맛이 좀 더 잘했어야지 뭐 하는 거예요 건우기가 너무 유리한 게임이었다 1 대 1 한번 1 대 1 1 대 1? 아 무서운데 단판 1 대 1 어때요? 단판 1 대 1 이긴 사람이 이 게임을 가져가는 걸로 하시죠 아 그러면 저희가 끼워 맞추는 대로 똑같이 만드는 걸로 해볼까요? 형 이거 어때요? 와 유진아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진짜 지능적이다 어때요 어때요 태리 한번 보여줘 자 태리 한번 보여줘 야 이거는 야 이거는 진짜 레전드다 너는 잠깐 유진아 이쪽 많이 보여줘야 돼 우리 똑같은 팀이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뭐야 이거 지금? 에? 에? 뭐야 아 매튜 뭐야 아 매튜 아 매튜 못 뛰었어 야 그렇게 하면 나 안 해? 어 이거 팀이 아니야 아 진짜 잠깐만 이거 방해가 방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매튜 형 베이컨이 아래에요 잠깐 어디야? 오 매튜 오 오 오 오 오 맛있게 드세요 오 오 맛있게 드세요 자 검정 들어갑시다 감정하시죠 감정 자 유진 셰프님 감정해주십시오 둘 다 똑같아요 어느 게 더 먹음직스러운지 한번 상담해주세요 닭고기에서 손이 닿았어요 아 회장은 권욱씨 이거 만일이 딱 받았는데 베이컨 틀려서 막 육즙이 막 다 튀었어요 흰 티인데 와 이게 뭐 흰 티 먹고 싶다가도 그냥 먹거든요 자 심판 결과 주세요 결과는 매튜씨가 매튜씨가 아! 신기하셨습니다 예~~~ 예~~~ 아 재밌다 아 건우이 긴장했네 얌전하겠습니다 알로기로 FANTASTIC 개화 빈화화 이제 하오 형 성량이 좋아서 다 들릴 것 같은데 이거 베이비 내게 반해버린 내게 왜 이래 아아 린딩 장하오 바보! 장하오 바보!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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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 시작 시작 헬리포터 아기 펀치 아기 펀치 아기 펀치 헬리포터 헬리포터 펜타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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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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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라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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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를 읽고 있잖아 아니 표정 왜 이렇게 시리어스 마법 마법 헬리포터 마법사 헬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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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헬리포터 1 헬리포터 1인분 패스 패스 이 바보야 바보야 겨울 겨울 더워 아 추워 겨울왕국 부끄러워 겨울왕국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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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국 왕 야 이걸 뭐 맞죠? 겨울 4글자 4개절 겨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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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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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깨비 세 글자 도래미 ilippe 도깨비 안경? 틀렸어? 틀렸어, 틀렸어 틀렸어? 아저씨 아저씨 도깨비 아저씨 도레미? 도깨비 도깨비 잘한다 도레미 도레미 도깨비 적어놔봐 내가 봤을 때 패스해야 돼 공유 아 쉽다 알라딘 아가씨 알라딘 알라딘 알 왜 이렇게 요염해 왜 이렇게 요염해 자세 왜 이래 화났어 화났어 여러분 다 여러분 다 알 알 라 알까기 알까기 왔어? 왔어? 알라디? 알까기? 알까기? 아니 아니지 아니지 진짜 나 맞춘이라고 설렜다고 장규벌레팀은 0점 잘했어요 이보다 더 잘할 수가 없다 내가 이거 해 왜 이래 주제는 이거야 준비 시작 오 오 오 오 오 랩 랩 제이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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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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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 넘겨 패스 배스 손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와 이거는 그건데 띠 원, 비 더 원! 아 왜 저렇게 잘해? 띠 원, 비 더 원! 대화 빈화화! 근육! 근육, 근육, 근육! 근육맨! 띠 원, 띠 원, 비 더 원! 근육맨이네. 안녕하십니까, 예화! 이건 그냥 넘겨. 우리 시즌! 우리 시즌! 우리 시즌! 우리 시즌! 마음에 어떻게 맞았어요? 보이스 플랜트! 보이스 플랜트! 영어만 잘 맞춰. 어 이거 맞춰야 돼x2 맷 déjà! 센, 세네다! 근육맨! 센, 세네다! 센, 세네다! 센, 세네다! 여기가大家好,ARY의 처럼. 하루종일It 네가 왜 쟤군요? 딱 너이 shared 아 몰라 리키 모양이 주제가 제로 베이스 원이었어 아 그래? 아워 시즌 캐나다 아 배핀석 근육맨트 스트로베리 쇼트 케이크 팀은 2점 야 많이 왔어 야 초코 웅류 과자 아 진짜 구미잼이다 한강 달리자 달리자 아니야 한강 한강 자전거 에에에에에에에 한강 달리자 한강 달리자 아 같이 가자고 아 한강 달리자 한강 아 한강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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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 돼 이거 나 비 나 비 나 비 나 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아 패스 안 돼 안 돼 손은 안 돼 안 돼 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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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개나리 개나리 사랑해 개나리 이게 사람의 보너 개나리 세 글자 개나리 개나리 사랑해 얘 원래 발음이 안 좋잖아요 아직 애기 리키가 살짝 더 좋아 피 귀여워 입 벌려 입 벌려 필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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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크닉 피크닉 벚꽃축제 벚꽃축제 편지 벚꽃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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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축제 벚꽃축제 방학축제 벚꽃축제 편두통 벚꽃축제 보통? 보통 아니야 벚꽃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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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음을 안 꺼졌어 음을 꺼진 거 아니야? 곰빵악 곰빵악 공방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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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맞춰? 뭐야? 공방합 뭐야? 들려? 왕밤빵? 개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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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개합 애교 왜 해? 개합 개... 평합 개합 아무것도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들린다고! 원래 안 들려요 형! 빨리요! 원래 안 들린다고! 빨리요! 끝 끝! 아무것도 안 들려! 아니 형! 아니 형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지? 자 우리 초코공유팀은 2점! 오한 두통 팀이 점수가 더 높으면 그걸로 태권브리랑 결혼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보여줘야겠다 형. 여기도 내가 봤을 때 2점이다. 진짜 찐이야! 지금 여기 다 고요한데 혼자서 신나가지고 너무 웃긴데? 감빈 찐 났어. 준비 시작! 알리오 올리오! 알로기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먹는 거! 알리오! 알리오! 알리오 올리오! 알로기로! 알리오 올리오! 알로 히로! 알리오 올리오! 알로 히로! 내가 모르는 단어인 것 같아. 참치! 꽁치! 찐!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몇 글자! 어! 몇 글자! 먹는 거야! 참치! 참치! 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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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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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칩! 참치칩! 참치칩! 아니 어려운데? 몇 글자! 세긋자! 스펀스! 2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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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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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려고 하지마! 웃기려고 하지마! 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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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울어 식 식해 넘겨 넘겨 패스 패스 솜사탕 솜 솜사탕 솜사탕 똥사탕 탕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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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수육 탕후루 르 탕후루 탕후루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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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뭐야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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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살아봐 치킨 꼬였다 꼬였다 콩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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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똥 똥 콩국수 맛있겠네요 콩국수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와 진짜 아무것도 안 들려 자 오한도통 팀은 2점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 태권브이가 2점만 넘는다 좋아요 좋아요 제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화이팅 화이팅 아 넌 연기 하지 말라고 왜 찐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시작 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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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기 두리안 두리안 두보야 주제가 너무 쉬워 안 들겠다 복숭아 복숭아 노래 안 나오네 노래 안 나오네 주제 한번 바꿀까요 다섯 개만 적어놓자 세 개 아, 이상한 거 나올 거 같아, 얘네 근데 거는 거 진짜 하나도 안 들리긴 한다 내가 말하는 것도 안 들려 네, 안 들려요 진짜 안 들려 갈까요? 네 예 웨이네 시, 착! 아! 경동 나비엔 경동 나비엔 경동 나비엔 미쳤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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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두 번째 발가락 티라노사우루스 두 번째 티라노사우루스 뭐 한 거야? 뭐 했어? 티라노사우루스 두 번째 발가락 아! 두 번째 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발가락, 어, 그렇지 어떻게 하면 저지 티라노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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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내가 너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색깔 색? 색? 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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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빨간색 색깔은? 밝은 군청색 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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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청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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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를? 야 이거 어떻게 맞춰? 아니 말도 안 돼 안 돼 너 왜 이렇게 잘하냐? 아 그럼요 인정, 인정 아니 나 경동 나비 앤이 너무 웃겼어 아니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경동 나비 앤 인정, 인정 아 너무 잘한다 아 너무 잘한다 야 이건 진짜 대패다 아 1대1이네요 좋아요 마지막인가요? 펜 두고 봐 반드시 우리가 이길 거야 그래도 결국 우리가 이기게 되겠지 우리 태권브이가 게임의 주최자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태권도 여기가 한 번 자리를 맘대로 섞어주세요 그 대신 둘은 붙어있으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럼 자리 배치를 따주세요 저 이곳으로 갈게요 여기예요? 나와 건욱이는 어디로 갈 거예요? 헬로우 너가 내 것을 하는 거야? 건욱이는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웅이 형 자기가 왔어요 자 그럼 각자 본인 왼쪽 사람 주제를 한 번 정해줘 볼까요 여러분? 좋아요 네 인물? 랜덤인데 너무 어렵지 않은 거 최대 6글자 이렇게 한 번 할까? 네 너무 길지 말자 그러면 매튜가 규빈이니까 적어주면 돼요 오케이 이쁘게 써주세요 굿? 어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거? 처음 주장 엄지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해볼게요 그럼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돼요? 사람이야? 네 사람이랬어요 사람이죠 좋은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요 물건인가요? 물건이냐고요? 물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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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애매해요 물건이지 생명체인가요? 죽었어 죽었어 생명체였어 생명체였어 였어? 생명체였어? 네가 자주 한 말이야? 그쵸 어쩌면? 캐릭터예요? 너무 쉽게 대답해주는데 캐릭터야? 아니 사람이야? 하나씩만 아 오케이 사람이요? 어 네 사람이죠 물건이에요? 네 물건? 네 자아가 있나요? 어쩌면 혹시 자아를 아시나요? 너야 너야 저 자아가 있나요? 응 세 글자 이상 넘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물건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없어 아니 근데 이게 원본도 있지만 그 약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오 많이 줬다 많이 줬다 아니 없겠다 없어 없어 캐릭터인가요? 맞아 가까웠어 가까웠어 여기 좀 위험하다 맞아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죽었다고? 직업 관련인가요? 오호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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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직업? 게임 캐릭터예요? 응 정답 럭스? 예스 우와 와 어떻게 하는 거야?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쉽겠어 너가 할 수 있게 야 피드리스틱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니야 자 10분 너무 짧아 어 동물이야 어 동물이야? 어 진짜 포켓만이야? 포켓만 할 수도 있어 포켓만일 수도 있어 오케이 나로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 어? 이거 잘 생각해야겠다 이거는 어 네 오케이 커요? 작아요? 크고 작은 느낌은 좀 애매해요 근데 길기도 해 응 짧기도 해 이제 힌트를 좀 세게 줘볼까? 지웅이 형 그럼 초성 하나 주세요 초성 초성을 줘볼게 그러면 ㄱ ㅇ 디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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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는 자신이 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형? 정답 디오미 아 이거 제일 못 맞힐 줄 알았는데 맞췄네 호동아 끝내 그냥 우리 분량 많이 먹었으니까 끝내자 나 초성 알려줘 형 끝까지 근데 알려줘도 형 ㄱ, ㅇ,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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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가야 된대? 오 가야 된대? 정답 외치고 한번 해봐요 정답 가야 된대 야 야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아니야? 아직 가면 안 된대 아 이거 하고 가야 된대? 알았어 알았어 이거 탈 수 있 sou 탈 수 있죠 타본 사람이 있어 근데 텀본 사람이 있었어 맞아 맞아 so? 야 야 진짜 거기다가 다 왔어 근데 그거보다 낮아 저요? 저요? 끝날 수 있어 끝날 수 있을 거 같아 아이언맨 상 Blai 아이언맨 오 야 다 왔어 아니, 오늘 삘이 좋네 야, 저기로도 괜찮다 야, 자신감으로 했네 야, 어연맨이 아니라고? 형, 진짜 다 왔어, 진짜 다 왔어 질문 해봐 초성 알려주세요 초성? ㅂ, ㄷ, ㅂ, ㅌ, ㅇ, ㅌ, ㅌ, ㅌ ㅁ, 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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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ㅌ 자, 생, 형 배드민턴인데? 하하하하 배드민턴 오? 뭐지? 이거 초성 알려줘, 초성 발할 거 같은데 ㅅ, ㅊ, ㅓ, ㅇ? ㅅ, ㅅ, ㅇ,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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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와, 진짜 야, 호동아 우리 진다 우리 한 장도 안 맞이겠는데? 기본이 맞췄어, 빨리빨리 배드민턴에서 발전을 했어요 그거는 아니죠 그 아 이거 잉글리시로 썼는데? 아, 오케이 한국어로 알려줄게 어, 최대한 해봐 ㅇ, ㅇ 이거는 이거는... 혹시 몇 글자니? 세 글자 말해줘서 몰라요 사실은 근데 형이 무조건 아는 거예요 아, 그래? 근데 못 맞출 거예요 오케이, 정답 이종석 와, 자신 있다 자신! 자신감 좋다 그걸로 할게요 얼굴 왜 빨개졌어? 방송각 오케이 유진 질문 해 저요? 저 줄이죠? 맞아, 맞아 주인을 틀어라 정답, 신발 끈 야, 어떻게 알았어? 야, 뭐야? 야, 어떻게 알았어? 야, 뭐냐? 끝났어 어금니 어금니 안 끝났어요? 사람이야? 어, 네 나로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 어, 네 근데 형이 무조건 아는 거예요 아, 그래? 형 어금니 있잖아요 아니, 형 뭐 건국이 알았어? 골드모스 자, 갬동시라 팀 승리했습니다 예 게임 천재들이라더니 너네 앞으로 우리 동아리 막내들이다 오늘부터 열심히 청소해 동아리 청소해 오케이, 너희 청소해 여기 청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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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운빨이야, 너네 어? 오케이 이따 검사할 거야 야, 청소해 그래 그래 브랜디 에너지 누구세요? 한 명 더 데려오든가 아니면 방 빼든가 아니면 방 빼든가 사랑해 널 이 느낌이대로 한 명 더 위원 뵙됐지 난 너무 예뻤어 샤이 워워워 너를 벗길 수 없게해 앨범 이제 시작 Guests